어! 어 뭐야! 쭉쭉쭉 그냥 지나가면 돼! 자 또 지옥에 왔습니다! 지옥의 입장! 어 뭐야! 자하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타워 오브웨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이런 데미 있었어? 왜요 나도 처음 봤어! 이런 데미 있어! 완전히 마인크래프트 같아! 그냥 블록이 전부 다 마인크래프트야! 어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어디서 넣었지? 이런...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그래픽을 뭐라 그래? 마크 그래픽! 그래 이런 그래픽 어디서 뽑아왔지? 마크에서! 아하 이거 수박이다 이거 수박! 하하하하 자루야! 마이즈! 마이즈 잘못 잡혔어! 아시고! 야! 어 꿀밤아 너 왜 또 돌아? 안 찍어! 어? 너 왜 또 돌아왔어 거기? 꿀밤이 떨어졌어! 아 떨어진 거야 또 도는 줄 어 수박이야 저 좀 해내! 진짜 귀여워! 귀여운 아끼 수박이야! 수박 작은 거 봐! 겁나 귀여워! 어? 저기다! 저기다! 길이 아기 수박을 엄청 많아! 하하하 아기 수박에 이어져 있습니다! 완전 귀엽고요! 아니 근데 이거 길 좀 찾기 어렵다? 오! 어? 뭐야! 쭉! 오! 그냥 지나가면 돼! 오웅오웅오웅! 좋았어!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입장! 오구야! 자루야! 여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떨어졌냐! 뭐야 저거? 아 아니구나! 어 nor게! 난 너 떨어진 줄 알았어! 아니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쪼그러 아 쪼그러 어 위에 잠깐만 철골레마 아저씨 있는거 같은데? 멈칫오빠 있다 멈칫오빠 멈칫오빠야 너 야 꽃 떼고 있다 여기 어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아 사랑해요 멈칫오빠다 가능하겠네 꽃 떼고 있는거 봐 누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번엔 얼음 얼음 미끄럽다 미끌미끌거려 어 어 가시다 저러요 어? 어? 뭐야 가시 대면 죽어? 어 죽었어 손이 돼야 돼요 너무 미끄러서 떨어졌어 지옥으로 진짜? 올바이 빨리 올라갈게 얼른 와 얼른 야 이거 우리 못 올라가는거 아니냐 너 이거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구력을 안 돼 구력이다 구력 일단 다시 응 가고있다 야 나 죽었어 아니 근데 나 안되있지 알았는데 되었어 어 신중하게 했어야지 야 이거 은근 어렵다 은근 어려워 은근 난이도 있는데 이거 빨리 와 자루야 네 난 너와 함께 하고싶어 알겠어요 갈게요 그 부분이 어려운거 같아 그 얼음이 있어서 그치 어 얼음에서 미끌미끌거려니까 거기 점프해줘야되나 혹시? 어 점프하면서 하면은 좀 괜찮은데 근데 근데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어흑 가실지애냐 죽었어 나 또 죽을까봐 두려워 나 또 죽을까봐 두려워 어흥어흥어흥어흥어흥 어흥어흥어흥어흥 저게 뉴비친구 잘하는구먼 응 저친구 고수인데 약간 나한테 라이브리식 느끼는거 같아 아 진짜?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저친구가 자료에 착각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저친구가 나를 앞설려고 그냥 없는 지름길을 막 만들어가지고 같이 갈래? 응 알았어 같이 갈래? 야 이 친구 천천히 간다 저렇게 가는거 없는지지 나 알았어 어 왜 죽어 천천히 왜 죽었어요 말도 안되게 죽었어 말도 안돼 아이러니 말도 안돼 아이러니 아 또 죽었다 우리가 그거는 실패했지만 아구 그 굴욕을 지금 만회하자 이번에 꼭 깨자 이번에 꼭 깼다 이번엔 절대 안죽어 근데 똑같으면 반복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해 그치 느낌이 살짝 들어 많이 들어 자루야 여기 자라면 회오리를 올라가겠는데 아니 거기 작은거 밟고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 자루야 나 여기 그냥 올라왔어 안보네 너 고수냐 알려줄게 빨리와봐 김꿀범 고수냐 김꿀범 완전히 고수 됐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서 그냥 대법사는 써줘 이렇게 나 아이러니 난 거기 어려워 이게 딱 맞네 어제 내가 슬라임했다가 됐잖아 슬라임 하면서 뒷자루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김꿀범은 잡기술이 많대 잡기술을 잘한대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어 더 성공했다 잘했어 김꿀범은 잡기술을 잘한대 근데 그 말이 맞는거 같아 김꿀범은 잡기술을 잘한대 됐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 진짜 반복인가 그런거 같아 똑같아 배비 설마 마사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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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번에는 신전이다 엔더 야 죽겠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뭐야 짜파게티 어떻게 갔어? 아 그냥 점프하면 돼 이 길 있다 멋진 오빠 또 있다 이 오빠 맨날 장미껏 들고 있네 그니까 이 오빠가 꿀밤이 좋아하나봐 그 시래? 여러분들 꿀밤이가 꿀랑 계속 사귈까요 아니면 저 오빠랑 만나볼까요? 너무 때리지마 으악 잘해요 왼쪽으로 가야된다 왼쪽으로 아니 그냥 왔는데 난 나 갑자기 초밥 먹고싶어 갑자기? 이거 봐봐 여기야 여기 아 거기가 더 낮구나 낮은 곳이 있어 이게 나무라 좀 헷갈리네 이파리가 조심해 다 왔다 더 왔어 깰스 깰거야 깰습니다 으악 자 들어가면 어 이거는 뭐 그런거 없다 2배 이런거 없네 그러게 2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 돈 주는 것도 없잖아 이거 그러면 하루종일 이멘만 하는거야 근데 샵은 왜 있지? 그러니까 샵이 있어 근데 군박스, 스피드코일, 점프코일, 소드, 어? 검? 500포인트 야 이거 포인트 어딨냐 어디서 보냐 내 포인트 아! 방꿀아 우리 이거 탭키 눌러봐 아 진짜 아이디어 포인트 있다 깨니까 우리 10포인트 벌었는데 어 왜 방꿀에는 못 얻었어? 야 뭐야 너랑 격치미수 못 얻었나봐 진짜? 왜냐면 텀을 두고 들어가야되는거야? 그런가 본데 어떡해 방꿀에 10포인트 못 얻었어 꿀범베이 소드 얻고싶다 나도 나도 소드 얻고싶어 다 죽이고 다니고 싶어 꿀범베이 소드 얻어서 거기 입구에 있다가 오는 사람 죽일래 야 꿀베이 소드 얻었다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겠다 그거 보자 와 이 사람 700번 이겼대 700번 이겼으면 포인트가 7000점이네 어디 누가? 여기 여기 베스트 플레이어가 있어 와 대박 이 똑같은 맵만 그럼 700번 한거야? 근데 이게 맵이 바뀌긴 하던데 아 거의 잘 안바뀌잖아 아니야 이번엔 많이 바뀌었어 진짜 이번엔 완전히 바뀌었어 이거 어딨어 아까는 그러면 그런거였나보다 어떻게 그냥 초반에 똑같은 맵이 바로 됐네 이것도 진짜 타워 오브 엘처럼 렌덜인 것 같아 맵이 여러개 있네 꽤 재밌는데 어 이거 조금 재밌다 근데 좀 무섭다 어 이거 수박맵 수박인데 두번째는 그대로구요 어 수박맵이 잘 나오네 오케이 나도 잡깃을 하나 배웠다 좋았어 이 수박맵 나오면 근데 좋다 지름길이 있어서 어 수박맵 쉬워 어 이거 또 나왔다 엔더 엔더 드라곤 엔더 어 이거 진짜네 엔더 드래곤이야 어? 몰랐다고? 몰랐는데 죽었어 몰랐는데 죽었어 저기 엔더 드래곤이었구나 어 저거 엔더 드래곤 등짝 어 미안해 드라드다 드라드다 한시 여러분 요즘 실시간 방송에서 못듣던거를 자룰 편집본에서 듣겠네요 요즘 요즘 한시에 방송을 안하니까 맞아 여러분들 뭐야 그거 있겠지? 허전했겠지? 허전하진 않았을걸? 내가 가지고 왔어 여기 허전하진 않았을거 같아 광굴아 여기 다이아 있어 나도 나도 빨리 갈게 광굴이 어디있지? 엔더 드라곤 등에 있어 저기 주둑기까지 내려와서 점프해 오오고마어 이거 봐 conference room 이거 이건 뭐omat다 이거 곡괭이 없나? 이기자 빨리 내가 이겨 이거 용암는 Bin에 죽겠지? 나ная 이거 진짜 무서워 당연하지 자기야! 죽었다! 야! 이겼다! 친구 죽었어? 어 여기있다! 뭐야 야 잘생겼다 이리개를 안가져 잠깐만 죽었다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 어 야! 이거 나무 bureaucracy 어? 나무는 자신 있지? ếu 신경을 했지 저 친구 여기 있거든? 지금 역전해가지고 저 친구 돈 못먹게 하자 아 어떡해?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아 앞에서 그냥 빨리 붙여! 너무 나쁘지 않아?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 저 친구 아이디 뭐지? 저 친구 슈퍼 뭐식이거든? 나부터 들어갈게 그 친구 올 때 맞춰서 들어와 자 들어갔어 어때? 무너졌다 아 어떡해! 다시 올라가! 어떡해! 미안해요 야 꿀밤이만 얻었어 10원 좋아해요 야 진짜네 뭐라고? 10원 좋아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타워 오브웨어를 한번 해봤는데 겁나 재밌다 미안해 아니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게 엄청 꿀재미네 재밌겠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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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